제오빗 2탄으로 베이직 폴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폰지 파워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스폰지의 먹이원으로 사용됩니다. 다른 생물로는 클랭과 멍게 역시 섭취가 가능합니다. 베이직 4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그만큼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SPS의 퍼플색을 향상시키며 손상된 산호의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리스트한 제품으로는 브라이트웰에 스폰지 엑셀이 있습니다. 스폰지 파워는 100리터당 매일 한 방울을 본 수조에 직접 투여합니다. 과도징시 다이애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주요 성분이 규산 나트륨이기 때문에 다이애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이애텀은 규산염을 섭취하여 발생되는 이끼의 종류입니다. 질산염과 인산염은 일반적으로 카본소스를 투여하여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 소비합니다. 레드필드 비율은 C대 N대 P를 기준으로 106대 16대 1의 비율로 소비합니다. 그런데 규산염이 있다면 다이애텀이 박테리아보다 먼저 소비합니다. 규산염이 있는 경우 다이애텀은 레드필드 비율 기준으로 C대 SI대 N대 P 순서이고 106대 15대 16대 1 비율로 소비합니다. 즉 다이애텀은 규산염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레드필드 비율로 질산염과 인산염 역시 소비합니다. 결국 다이애텀은 질인산염 소비에 탁월합니다. 보통 이끼는 보기 싫은 녀석 중 하나이지만 이끼가 발생되는 것은 박테리아가 전부 소비하지 못하거나 박테리아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끼의 상태를 보면 어항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폰지 파워를 투여하여 규산염을 증가시키고 그에 따라 약한 다이애텀이 나타나 질인산염을 억제하고 스폰지를 증가시켜 수질 개선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베이직포 이외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제오프드 7과 제오프드 플러스 제품이 있는데 주요 기능은 박테리아의 머깅원과 생명력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레더와 같은 소프트 콜라의 폴립을 확장시켜주고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호 색상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 처음 투여하는 첫 주는 매일 100리터당 6방울을 투여하고 나머지 3주는 주간 단위로 100리터당 2방울씩 3번 투여합니다. 제오프드 7은 예전 제품이고 새로 기능이 보완된 제품이 제오프드 플러스입니다. 제품간의 차이는 홈페이지에도 나와있지 않아 알 수가 없어서 저도 일단은 제오프드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스 엑스트라 그리고 폴리스 엑스트라 스페셜 제품이 있습니다. 줄여서 PX라고 불리면 SPS의 색상을 강화시켜주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홈페이지 기준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성장은 개인적으로 체감이 되질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폴스 엑스트라 스페셜은 빈 영양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입니다. 빈 영양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이다 보니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X는 100리터 기준으로 0.5미리를 매일 사용합니다. 산호의 색이 빠졌거나 밝아지고 있다면 100리터당 기준으로 1미리미터로 용량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PX는 스포이드가 없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주사기를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제오 슈퍼2는 SPS에 있는 주산셀러를 감소시켜주는 첨가제입니다. 다른 리퍼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주산셀러를 감소시켜주는 속도가 매우 빠르며 과도징 시 산호가 전멸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오버도징을 하면 안되며 산호가 매우 건강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100리터당 0.5미리를 투여하고 8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한 번만 투여합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관찰하고 산호가 건강하다면 주 단위로 100리터당 0.1미리를 투여합니다. 100리터당 1미리를 절대 넘어서 투여하시면 안됩니다. 폴스 코랄스노우는 보통 PCS로 불리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막걸리라고 애칭하며 부르는 제품입니다. 리퍼분들 사이에서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천연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입자와 구성물질은 산호가 직접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있다 보니 과도징 시 칼슘과 마그네슘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어항을 유지하는 데 불필요한 산종류나 슬러지를 일부 분해시켜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말필터가 막힌 상태에서 PCS를 투여하면 양말필터의 일부분은 막힘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끼나 시아노 박테리아를 예방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얀색 액체로 되어 있으며 투여시 백탁현상이 일어나지만 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제오박, 바이오메이트, 제오짐 등 다른 제품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100리터당 1미리를 사용 가능하며 최대 4미리까지 오버도징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코랄스노우 플러스가 있는데 이 제품은 인산형까지 낮춘다고 합니다. PCS나 PCS 플러스 둘 다 분해시켜주는 역할인데 보통 무기질을 유기질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이걸 응집효과라고 불리며 응집을 통해 스키머로 제거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여줍니다. 제오짐은 보통 지지라고 불리며 하얀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스키머에서 거르지 못한 단백질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며 보통 락이나 샌드의 슬러지까지 제거해주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1000리터 기준으로 1스푼이기 때문에 100리터 기준으로는 0.1스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확히 0.1스푼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대략 적은 양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항물 500ml를 떠서 제오짐을 넣고 휘저어서 용해시킨 후 투여합니다. 일주일에 1회 정도 사용 가능하고 시아노, 시리키 등 알개가 많을 경우 주간 단위로 2-3회까지 투여가 가능합니다. 보통 구매하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절반 이상 사용하고 남은 것처럼 주는데 이 제품은 정상입니다. 판매되는 제품은 250g이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해보시면 맞습니다. 바이오메이트로 보통 BM으로 불립니다. 샌드나 락을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며 인산염 제거에도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BM은 직접 어항에 첨가할 수도 있고 제오짐과 함께 사용도 가능합니다. BM 사용 시 제올라이트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보통 1주에서 4주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용 시기를 늘릴 수 있다라기보다는 산호의 상태를 보며 제올라이트를 교체해야 합니다. 제조사에서는 주간 단위로 100L당 1방울씩 2회를 도증할 수 있다고 하지만 리퍼마다 다르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일 간격으로 100L당 2방울씩 투여하고 있습니다. BM을 투여하면 산호를 더 두텁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코랄 바이털라이저 제품은 보통 CV라고 불립니다. CV는 산호에 먹이로 투여되며 구랄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호의 폴립 확장을 높여줍니다. 액체와 고체가 섞여있고 인산염과 질산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도증에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100L당 1방울 기준으로 투여하지만 저 같은 경우 본 수조가 70L인데도 4방울씩 투여하고 있습니다. 제조사 기준으로는 주간 단위 3회로 100L당 1방울입니다. 2주간 매일 사용하면 낮에도 폴립이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호의 먹이인 만큼 냉장보관이 필수입니다. 최근 제품 중 아쿠로 구로우가 있는데 제품 설명을 보면 산호의 회복과 색상을 강화해준다고 적혀있습니다. 아쿠로우가 지짐을 당했다거나 티슈가 조금씩 날아가는 경우에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 3회로 100L당 1방울을 투여합니다. 아미노엑시드로 불리는 제품은 보통 AAHC로 불립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아미노라고도 불립니다. 말 그대로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고 주간 단위 3회로 100L당 1방울씩 투여하며 야간에 투여합니다. 아미노산은 성장과 발색 그리고 폴립의 확장을 도와주지만 과도 증시, 이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권장량보다 적게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아미노산은 아직까지도 꼭 필요한 요소인지 필요 없는 요소인지 의견이 갈리는 첨가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꼭 투여해야 하는지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발색에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품이 있고 보통 요오드, 포타슘, 아이언 등 밀양원소 위주로 구성된 제품들입니다. 아이오다인 컴플렉스는 제품 이름처럼 요오드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아이오다인은 복합적으로 SPS 산후 색상을 더 진하게 만들어줍니다. 제오박, 시아노 클리너, 바이오메이트와 동시에 같은 날 투여하면 안되고 다른 날에 투여해야 합니다. 노란 색상이나 핑크 색상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도징을 중단해야 합니다. 100리터당 매일 한 방울씩 첨가합니다. 포타슘 아이오다이드 플로리드 컨센트레이트 제품으로 이름이 길기 때문에 보통 PIF로 불립니다. 아이오다인 컴플렉스와 비슷하게 색상 강화 용도로 사용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오박, 시아노 클리너, 바이오메이트와 동시에 같은 날 투여하면 안되고 다른 날에 투여해야 합니다. 노란 색상이나 핑크 색상이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 도징을 중단해야 하는 것도 동일하며 100리터당 매일 한 방울씩 첨가합니다. 아이온 컨센트레이트는 IC로 불리며 아이언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아이언은 녹색을 담당하며 첨가시 녹색을 강화시킵니다. 다만 이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주산셀러 증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도증시 주산셀러가 증가되어 진한 똥색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량보다 적은 양으로 투여하는 게 좋습니다.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권장량은 2주 단위로 100리터당 한 방울입니다. K-밸런스는 포타슘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포타슘은 해수의 밀양원소 중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펜이산 KB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제올라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양 이온 치환에 따라 포타슘 흡착이 강해 포타슘 소비가 커집니다. 해외에서는 강한 스키머를 사용되는 경우 포타슘 소비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포타슘이 낮아지면 산호의 성장이 더뎌지고 색상이 약해집니다. 또한 스타일로포라와 같은 계열은 폴립이 수축되고 티슈가 없어지며 전체적으로 폐사하게 될 정도로 포타슘은 매우 중요합니다. 포타슘은 전체적인 색상을 관여하는데 특히 보라색과 파란 계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KB 제품은 1일 단위로 100리터당 한 방울씩 투여하고 K밸런스 스트롱 제품은 기존 KB보다 녹취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B밸런스는 미네랄이 포함된 제품이며 레드와 핑크 계열의 산호 색상을 강화시켜줍니다. 레더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 단위로 100리터당 3미리를 사용합니다. 오버더징시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절반만 사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B밸런스는 줄여서 BB라고도 불립니다. A밸런스는 생태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시아노 박테리아를 증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시아노 박테리아를 무조건적으로 없애기보다 이끼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의 시아노 박테리아가 있는 것은 생태계 균형상 좋다고 합니다. 또한 SPS 중 노란색의 발색을 향상시킵니다. 투여 방식은 주 단위로 100리터당 2미리를 투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랄 시스템 1234 제품이 있는데 모든 발색제를 합친 제품입니다. 코랄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발색제 제품과 PX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랄 시스템은 주간 단위로 100리터당 5미리를 투여하며 산호의 생태를 봐가며 가감해야 합니다. 그 외 여러 제품이 있지만 나머지는 밀양원소이거나 칼슘, 마그네슘, 알칼리니티를 올려주는 첨가제입니다. 제오빗 시스템 중 제품 설명은 여기까지고 다음 편에는 제오빗의 시작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태 설명드린 제품들은 사실 모든 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다음 편에서 다음 시작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이번 편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